이동통신사들은 8월 중에 가입비를 40% 인하하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,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 이동통식 산업 발전 방향을 도의했습니다. 현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가입비 폐지와 관련해 이통3사는 오는 8월 중 이동전화 가입비를 40% 인하하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최 장관은 또 통신3사의 1분기 마케팅 비출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50%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마케팅 비용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